자막 기다려봐 알았어 듀오하자 진짜니 소풍아 잠깐만 기다려봐 잠깐만 기다려볼래 소풍아 잠깐만 이은키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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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 정글? 좋아하고자 하는 분이 아까 고라니 어떻게 제발 그런 말 하지마 심나라니까 이거 그거잖아 엘사잖아 하아 하는 게 아님? 마법 마법이니까 나라도 AD 해야겠다 여기 광기? 광기! 그래 그게 진짜지 피오라? 오케이 뒤졌어 집공의 절집 주작 이거면 피오라 그냥 쭉딱이야 어차피 1픽이라서 카운터 맞아야 되는데 카운터 맞고도 이기면 이건 내 할 일 다 한 거야 그 검증된 공룡여자 하지 공룡여자 막 5연승씩 했드만 아 이거 노루 에반데? 엘코 어머 카운터네 하지만 이겨버려야지 똥 황금이란걸 모르시나 왜 근데 자꾸 건드려? 나 열심히 할건데 황금 어키 어키 하하하 아이맞있다 아이 달아 나야겠다! 괜찮아 원래 처음에 그거 해야 돼 밀리야 올 때까지 기다릴게 욕심내면 뒤져야지 라인 유지하고 집에가서 텔타고 빈신 이거는 근거리만 잡아줘서 프리징 던져라! 아 씨바 아 응수아! 아 응수아! 아 응수아 저것만 아니었으면 바로 타는 건데 욕심내면 뒤져야지 이게 맞는다고? 괜찮아 아직 괜찮아 올려주세요 오오 다행이다 당연히 갱을 와줬으면 킬 양보는 인정이지! 너무 좋았어요 최고예요 노루씨 초이거! 아이씨 귀하 나 잘해! 이게 바로 어그로 빙통이지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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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탕! 탕! 갇히고 있어! 피오라로 져버리기! 안녕하세요? 져버리기~! 되게 위험할 것 같은데? 오케이! 역시 우리 동생이야! 인생 한 방이라는 걸 뭘 줄 아는구만! 아! 저렇게 리스크를 안고 플레이를 해야 재미있지! 히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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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정글이면 게임할 맛 나지! 히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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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정말 먼저 쓸걸 그렇지 이건 이제 원빌이 알아서 해준거야 뾰바밤! 뾰바밤! 졌니? 뾰바밤야? 어디서 지금 쳐돌아가지고 뭐 탑에 와 우리를? 왜? 어디에 갈려준거야? 뾰바밤! 아이 재미있어 시작하자 됐어 본탑은 내가 다 맞았으니까 비를 부탁해 오오 좋아요 방금 이사가다 우리 소풍이 뭐 먹고 있는데 안좋은거 있었던거 같은데 제가 가요 제가 가요 나 공 없어 맞췄니? 대장군 등장 대장군 등장 나 공격 나 공격 나 공격 나 공격 하지만 그러면서 알려줘서 들어가는 게 다 나이다! 그렇지 여러분 이게 탑돌러 아니에요? 저거에 꽁지 빠지면은 사나이라고 볼 수 없어요 이리 와 넌 아까 너무 빡쳤어 너도 일로 와 강! 안전하네 포탑! 남포탑 탈북 아니야? 굿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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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엘클 좀 하는데? 굿샵! 보통 솜씨는 아니야? 이야 이거 뭐 이야 좀 하는데 이거 이거 보통이 아니야? 짱하자 오이 오이! 어서 시작하자구 아 이거 드디어 완전체가 되어서 힐을 하겠구만 직전관이 되어버린 느낌인걸?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겠어 압도적인 힘을 보여줘야겠어 아 수아야 수아야 채팅 치지마 일쇄 있어 렌가는 어떻게 상대해야 하나? 렌가는 부시 조심하면 됩니다 난입 들어야겠다 오케이 알았어 하드 카운터야? 근데 뭐 1팩 했으니까 그정도는 아 하드 카운터야? 괜찮은 뭐야? 어? 이거 뭐야? 아냐아냐아냐 이거 뭐야 어? 이거 오바인데? 싸움은 오바지 않나? 아 제발 나 좀 괴롭히지마 야 이거 잡아도 괜찮은데? 야 아래! 아래 앨리스! 야 아래 앨리스야 그냥 빼! 빼! 그냥 빼! 우리가 펌을 먼저 따였나요? 저 팀이 펌을 먼저 했나요? 계속 이틀 안해도 돼 아니 저거 아가리에 아 우리 또 스트레칭이 아 진짜 이틀에 대구에 그러시지 않나? 진짜 개웃기네 어휴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어흥거리고 어흥거리고 안되겠다 이거 라인 땡겨야겠어 이거 내가 좀 후반에 쎄니까 아니 벌써 오게? 근데 2렙이야 어휴 아 나 안돼 나 너무 약해 하자 빼면서 빼면서 언니 빼면서 하나 이름 빼지 않는다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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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우리 개망했는데? 괜찮아 이거 초반에만 좀 달리지 나중에 가면 우리가 유리해 멘탈 끝까지 잡아야 돼 진짜 이거 멘탈 잡는 사람이 이거 알지? 저거 저거 자질한다 나 요즘에 언니 마그네슘 먹거든? 금로 조절에 약간 좋은 것 같아서 마그네슘 먹는데 한 번 안 먹었더니 금로 조절이 안돼 난 먹어도 안 될 것 같은 느낌이야 롤 앞에서는 그 어떤 만병통착도 필요 없을 것만 같은 느낌이야 으아 기지 안머 Vive 미쳤네 이거 소때났는데 소때내래? 아니야 오면 안돼 오면 진짜 CA으로 소때 알았어 斯 조금We were 이거 뭐야이거 잊고zin 서 죽여버려 나이스 좋아요 뇌절해버렸죠? 약간 변태스럽게 가야겠어 절대 공템 말고 변태스럽게 꺼져 엘리스 엘리스 여기가 피가 굉장히 없어 고라니걸 멘탈 끝까지 잡아야 돼 개 웃겨 엘코 진짜 복통스러워 뭘 랭가야 나도 가고 싶었는데 이거 랭가 온다 아이고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와 멘탈 멘탈 지켜버렸네 지켜버렸네 이런 이런 내 정체를 분리 정체를 지켜버렸네 지켜버렸네 아니 근데 난 붓을 파주면 좋긴 하겠어 너무 힘들어 난 글렀어 뿌 wake 인포스트 걸려버렸잖아 bubble 굶이 진진하구먼 게임 이랬지만 이기면 또 한순간에 친구 되는 게 롤이야 굿꽕가 뭐야 이거 이거봐 x2 안돼 안 돼 와 와 이거 뭐야 누워? 아 난 살고 싶어! 살아야 돼! 그래도 아직 몰라. 맞아 맞아. 이거 실버 싸움이야. 실버는 몰라. 진짜 어떻게 될지. 이거 렌과 어차피 후방 가면 약해. 아 맞아 맞아. 인정 인정. 맞아. 증가했어. 아 다 했는데. 알아서 갈게. 이놈! 아 너무 세. 너라도 나. 안 되겠다. 어? 뭐 카드? 이놈에 거기. 아무도 없니? 아 이거 이놈이라고! 우리 이제 그냥 이 판은 지지하겠는데. 야 이거 빠르게 한 판 가자. 내가 안 되겠어. 이거 근데 아직 그렇게 막 킬 수가 막 3배 이상 차이 나는 건 아니라서 할 만해? 진짜로? 이거 속에서 해방시켜줘. 그래도 해밑아서 좋아 우리. 맞아. 잘해밑아. 아 이거 어떡하냐? 진짜로 가 här. 아아아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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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저는 숱취의 소재. ㅋㅋ ㅋㅋ 080! 080! 저는 숱취의 소재랍니다. 으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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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르게 한 번 가자 아뇨 진짜 빠르게 한 번 누가 맞아 디오즈? 아아 잠깐 오셨고요. 좋습니다.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 들어가세요. 다음에 또 되십시다. 아주 즐거워듭니다. 들어가십쇼. 뿅. 뿅. 진짜 리얼 개미쳤어. 근데 재미있었으면 됐지. 침묵 도모 행복롤. 나쁘지 않아.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. 아주 재미있었어. 발차기. 발차기. 감정. 발차기. 감정. 발차기. 발차기.